오늘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권역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린다는 것은 곧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로 놀이동산에 아파트 25층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높이가 한 70미터 정도 되는데 올라가는 순간 떨어지는 그 시간이 약 2.5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 2.5초를 타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고 그 이상을 줄여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권역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탑니다. 무서워서 안 타는 것이 아닙니다. 줄 없으면 탈 겁니다.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제게 겪었던 한 가지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대 목동병원에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간 환자는 마취를 받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의 가족들의 심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8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수술이 12시간가량 지연이 됐을 때 아들로서는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다 하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만큼 사실은 한없이 기다렸던 고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다림은 사실은 또다시 하고 싶지 않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의 고통을 괴로워하는 한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맞은편 가버나움 지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지방의 회당장도 황급하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신분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보통 10명이 회당을 관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3명, 원로 장로급이 되는 그들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 외 7명은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로 함께 섬깁니다. 야이로는 그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당장은 바리세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자기 동네에 사는 젊은 예언자와 같은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냥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야이로의 그 엎드림은 회당장으로서 절대 있을 수 있는 법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엎드렸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게 그는 분명히 그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미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살 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12살의 의미는 정혼,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보검에 보면 어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누가보검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대교의 절기에 따라서 함께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만큼 12살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아이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12살. 그리고 누가보검 8장 42절에 보니 그 딸은 외동딸입니다. 이제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 나이를 가진 이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살의 의미를 좀 더불어서 함께 오늘 본문에 12년 혈육증을 앓은 한 여인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의 사건과 이 열두의 혈육증을 가진 여인의 사건이 이 마가보검에서 잘 등장하는 샌드위치라고 보통 하는데요. 빵, 햄, 빵 이런 것처럼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또 다른 이야기. 혈육증 여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야이로의 이야기로 한 묶음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좀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그것은 12라는 숫자입니다. 12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속으로 12라는 숫자가 이 두 사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12는 때가 찰만큼 찼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니 죽든지 아니면 기적으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12라는 숫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의 엎드림은 자신의 명예와 신분과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다 내려놓을 만큼 자신을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본문의 열두의 혈의증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희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한 해도 아니고 몇 해입니까? 열두 해. 혈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여인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첫 해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해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겠지. 셋째 해는 좋은 약을 쓰면 되겠지. 여러 가지 민간 욕법과 많은 것들을 분명히 이 혈의증 여인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열두 해. 12년 동안 때가 찰 만큼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무 희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도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열두의 혈의증 여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묵상이 됩니다.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내가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마치 회당장의 수고는 이 혈의증 여인처럼 아무 희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야이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대신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아이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우리 예수님에게 보이면 된다. 한 걸음에 달려가 마지막 희망과 같은 예수님을 붙잡고 회당장이지만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언지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느. 이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에 마치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 회당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본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은혜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야이로는 엎드렸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한창 그의 집을 걸어가던 중에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 다른 본문에 보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시가 급한 이 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방을 두루 번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야이로 그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라면 한 번쯤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그냥 스쳤겠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손을 잡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다가 예수님과 부딪혔겠지요. 예수님, 저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너무 애간장이 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계속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떨면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열두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도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고 건강까지도 축복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까요? 설령 자기의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을 때 혈육증 여인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올 만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나올 만큼 했다면 아, 한 여인에게 내 능력이 나갔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굳이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도 이 사중고의 고통을 느끼는 혈육증의 여인을 고칠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굳이 야이로의 집까지 가지 않고 나음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직접 고치시겠다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좀 빨리 좀 가시지 한참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된 반복된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까요? 마치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에게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에게 마치 무엇인가를 더 바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저는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도 묵상이 되었습니다.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선물들이 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어느 때는 그것을 사줍니다. 딱 샀을 때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하죠.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가 손을 내밀어도 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저에게 요구했으면 저도 이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그 요구가 볼에다 뽀뽀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유튜브에서 했던 율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제 요구이기도 합니다. 달라고 해도 찬양 하나 불러주면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안 줍니다. 아빠가 좋다고 할 때까지 저는 그 요구, 저의 요구를 기다립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제가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야이로 이 엎드림 하나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시고 지체에 보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와 있고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 합니까? 믿어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경우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흑증을 알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순간 치료하시고 고치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그 어린 딸은 오늘 본문에 보니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몰라도 만나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내 딸은 급해 죽겠는데 덜 급해 보이는 어떠한 여인을 고치고 있는 모습 그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적과 기적은 종종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사랑하는 내 딸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본인에게 야이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 것과 같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 야이로의 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 그 회당장이 사는구나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듯해 보여서 더 이상 뭔가 진전되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더 급한데 내 가정이 더 급하고 내 사업이 더 급하고 내가 급한데 오히려 덜 급해 보이는 그가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축복을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사실은 축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마지막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21절에 말씀하셨죠. 21절 위에 쭉 말씀하셨죠. 내가 그 집에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시기로 약속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야이루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다 나와있죠. 설교의 제목에서 믿음이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 보여집니다. 진정한 능력은 기다림과 함께 옵니다. 기다림은 훈련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방방 뛰고 낙심하고 화가 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멱살도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그런데 야이루는 묵묵히 예수님이 약하고 병된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또한도 보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자신의 딸에게 필요한 분이 이러한 예수님이시구나 기다린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 이후에 집안에 온통 통곡의 소리가 들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 믿음과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달리다 굽입니다. 달리다 어린 소녀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굽은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곧 소녀여 일어나라 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많이 쓰고 흔하게 썼던 말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쓰냐면 사랑하는 부모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흔하게 썼던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열두의 혈흑증을 알았던 여인을 따라 라고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잠에서 깨우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성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실까요? 회장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하나뿐인 그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마치 늦게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지금 오라버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애가 타고 있는데 마치 회장장의 야이로처럼 똑같은 마음처럼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벌써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자매들은 나사로의 자매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가셔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는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친구를 부르듯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한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어가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지체하셨던 이유가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하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병 오랜 문제 도저히 영적으로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가나한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입니다. 우리가 야이로 같은 믿음과 기다림으로 예수님께 내 체면 내 명예 내 모든 신부를 내려놓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달리다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와 우리가 품은 많은 대신자들과 그리고 가나한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음성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